하핰핰핰... 오빠 오빠도 여기 누워봐 여기 누우면 진짜 좋아 이 흐르는 물소리가 장화에 진짜 좋대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오빠는 가만히 있어봐 알란지 물청도 낮춰 한 3분만 있어봐 아무 생각 하지 말고 오 되 되 되 되 되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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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잔고 있지? 어떻게 잔고? 아 형님! 와 진짜 서서진다 서서진다 가만히 있어 좋지? 안 추워? 근데 더 져가지고 편히 누워 하고 싶을 만큼 있어 아 진짜 좋다 오랜만에 밖에 나오지? 그러니까요 뭐 해야되는데 여기